차량을 이용한 반려동물 목욕사업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단은 데디베어라는 이름으로 애견샵을 열었었는데 부진해서 2년 만에 사업을 접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노창민씨가 이름 추천해주셨습니다. 데디샤워. 어떤 그 데디베어의 어떤 그 실패를 다시 한번 복수해보겠다. 데디샤워. 노창민씨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디베어라는 이름으로 망했었기 때문에 또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5936님 데디워시 어때요? 데디워시까지 왔습니다. 필터샤워기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살짝 놀려봤고요. 좋은 이름들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3452님 이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3452님. 잘 들으세요. 일단은 차량에다가 업체 이름을 적어놓은다고 했으니까 샤워워워워워워 이렇게 적어놓으면 임팩트가 있잖아요. 눈이 가고. 그리고 녹음해가지고 틀어놓는 거죠. 3452님 드립니다. 좋습니다. 차량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는 거는 오디오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노래를 틀어놓고 가는 건데 오은미씨의 이름 딱 좋아요. 워시하워. 워시하워로 해놓고 크러쉬의 러시하워로 wieder 틀어놓고 틀어놓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은미씨 드립니다. 요것도 좋네 1817님 크린독피아 크린독피아 괜찮잖아요 개 그림 이렇게 크게 딱 하나 해놓고 1817님 드립니다 그리고 좀 약간 한국적인 이름도 하나 있는데 감안해 주세요 하미진씨 뽀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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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이은미씨 견적쇼 견적쇼 뽀드독 뽀드독 견적쇼 두 분 다 드립니다 박복경씨가 이렇게 누추한 곳에 개 한 분이라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개 한 분이요 좋습니다 박복경씨 드립니다 송성석씨가 멍환의 숲이라고 멍환의 숲 좋은데요